자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라디오 시즌2 넘치는 끼와 매력으로 아로아의 아로아와 돌랑이들의 마음을 낳고 있는 입덕 어부 진진앤라키와 함께 아주 특별한 화보 촬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돌라낚시 사계절 화보 촬영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정판으로 발매되는 화보인 만큼 돌랑이들 첼라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돌라낚시 봄호의 주인공입니다 자 으라키우 네 봄꽃같은 화사한 미소로 아로아들의 마음의 떡밥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엔 아로아의 마음을 향해 낚시대를 던져볼까요? 자 아로아의 마음 낚았어요 자 아로아의 마음 낚았어요 아 월척입니다 월척이에요 월척입니다 아 월척이에요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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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월척 인증샷 자 월척 인증샷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포즈 바꿔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어서 돌라낚시 여름 호의 주인공이죠 하타입니다 누구에요 누구에요? 우리 진지리 진지 어 우리 체디 어 진지리 진지 우리 함께한 이 여름에만큼 뜨거운 남자 진심 돌진체조로 몸을 풀고 있는데요. 여름 속에 마셔 프리스타일 댄스 가능할까요? 아 그럼요! 프리. 프리. 프리 그의 우 você! 바로 나가주! 좋습니다. 잇글 이글이글 타오르는 진진의 매력 때문에 수온이 뜨겁게 상승했습니다. Gardner vezes 2. 가을 감성 옳적이에요 옳적이에요 아루아 낚시왕 진진 인증샷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세 바꿔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나가주시구요 자 돌라낚시 가을의 주인공 우리 체콜디구요 자 체디의 가을 감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꿀디 어디갔죠? 제디를 위해서 새우와 몸둥이를 잡아왔어요 wys 동t 왕 얍아 wr 우ugu 으으으 쪼이 죄쿨디 인증샷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 sechs 하나 둘 셋 오늘 제가 봤을 때 지금 첸이 INFP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ENFP에요. 자 저는 INFP고요. 우리 도라낚시 겨울호의 주인공은 채꿀디와 진진의 라키. 우리 우정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석에서 나오니까 진짜 우주인들 같은 느낌으로. 자 우리 우정사진. 우사. 여러분 다 우사. 자 하나 둘 셋. 자 하나 둘 셋. 좋습니다.